자, 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왔느냐? 오늘은 경기도 이천의 청암관광농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아캠님이 주도하는 파파스 캠핑이라는 그 캠핑에 쪼인을 하게 돼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저께 사실 비가 와서 이런 불웅덩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자리였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갑자기 협소하게 돼가지고 웅덩이를 좀 피해서 피칭을 하느라고 조금 어렵게 좀 되기는 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이고 제가 어저께는 좀 일이 있어서 오늘 1박 2일만 하면서 저는 참여를 했고요. 아버지만 입장이 가능한 그런 캠핑으로 그러니까 엄마들은 오늘 입장 금지고 아버지들만 참여하는 그런 캠핑이라서 또 되게 흥미를 가지고 오늘 나미님 두고 오늘 저 혼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잔디가 여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쪽이 그나마 좀 웅덩이가 없네요. 그래서 어저께 오신 분들은 저쪽에 피칭 하신 분도 있었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막 텐트 옮기고 막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와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파파스 캠 한번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오늘 그러면 피칭부터 하겠습니다. 피칭을 근데 빨리 안 할 거예요. 인어 텐트 빨리 안 하고 그냥 타프만 치려고 합니다. 먼저 인어 텐트 빨리 안 하고 그냥 타프만 치러 가고 싶어요.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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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 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s so good, so goo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to you There's nothing else I wanna do Ooh, and from the fields of flowers you chose to pick me You're spreading sugar on my misery And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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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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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 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s so good, so good Bye, mate Bye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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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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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2분 2분 호박놈이 아스파이 호박놈이 호박놈이 좀 뜨거우니까 국물 좀 이따 먹고 호박놈이 이게 어디다 또 사라지는 거야 반찬으로도 맛있다 날아다니는 자가이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자 이은이는 못 먹는다 아 힘들다 오늘 마음이 되게 좀 어려웠어요 지금 텐트도 쳐야 하는데요 텐트를 아직 안쳤고 좀 전에 또 햇빛이 나더니 아직도 다시 흐려져 가지고 땅이 좀 마르면 좀 텐트를 칠려고 했거든요 그럼 상황을 보고 나서 그러고 먹어 그러고 텐트를 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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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수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탄산이 장난 아니겠는데. 와우. 엄청 세다. 아빠 여기다가 대구 열어요. 대구 열을까? 진짜. 이거 탄산 장난 아니네. 이야. 보이시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라니까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확 열어볼까? 확 이렇게? 이렇게 열라고? 이렇게 흐르면 손을 어떻게 하냐? 손을 다 묻지. 잠시만요. 됐어 됐어. 아빠 갈게. 다 흘리겠다. 다 흘리겠지. 우와. 우와. 이거 너무 신겨봐. 아빠 빨리 대요. 오우. 강아지 있다. 고양이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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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있네. 아이고 잘 먹네. 저도 이제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짠짠. 짠개빙. 우리도 짠짠. 짠개빙. 이거 2연일꺼야. 짠짠. 짠개빙. 짠개빙. 아우. 약간 새콤하다. 고기. 고기 찍어 먹어. 아빠가 돼지 되면 어때? 아빠가. 아빠 멧돼지. 멧돼지가 왜 돼. 멧돼지는 좀 아니지 않니?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멧돼지는 너야. 멧돼지 말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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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하. 하. 확실히 캠핑. 고수님들이랑 같이 캠핑하니까. 좀 약간. 위축이도 많이 되고. 많이 못 어울리겠어요. 근데 캠퍼파이어 저 가운데에서 할거에요? 응. 그렇긴 하는데. 다 먹힐거에요?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저게 캠퍼파이어인지. 또 따로 할건지 모르겠네. 양초랑 다 준비했는데. 자. 아빠 따라줄사람. 저요. 저요. 형아부터. 케이크. 어차피 막걸리 4병이지 지금. 저거 다 안먹을거야. 저거 다 안먹을거야. 난 2병 먹고 안먹을거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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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서 먹어라. 고마워. 야 이거 비벼먹을래? 금전. 어? 비벼먹을래? 이현이가 많이 먹네. 아빠. 오늘 일어나는거 아니에요? 이거 말했잖아요. 막걸리 때. 아. 알았어. 빨리 먹자. 잘 먹어 빨리 서희야. 추워. 춥다야. 빨리 먹고 들어가야 돼. 밥먹다가. 고마워. 어? 아이. 이거 요. 짠 짠 짠 짠. 쟈갈빈. 짠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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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손이 왜이렇게 차가워. 난로 위에 이렇게. 해봐. 나이. 야구 하다가. 왜요? 형아가 야구. 딱바닥으로 잡던져서. 아빠 미끄러워 지고. 이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던지는데 귀엽다 확실히 봄이 되니까 네 이런 쌈, 채소가 확실히 향이 깊어지네 봄똥, 쑥갓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마트에서 꼭 챙겨 가십시오 캠핑장 가실 때 오빠, 배구리 얘기는 뻥이잖아 아니야, 어제 진짜 그랬어 진짜요? 응 나 배구리 소리 사실 들었다? 아니야, 그 소리 아니야 많이 따라줬어 그만히 따라줬네 고마워 아빠는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많이 따라줘 고마워 서희야, 고기 또 식었어 빨리 먹어 지금 추워서 고기가 식었어 오 밥 맛있다 왜? 아빠는 쑥띠제 2, 1, 2, 4 너 지금 안 먹는 거야, 서희야? 그러면 너를 지금 안 준다 네가 구워봐,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나도 구워볼래 이렇게 난 처음으로 구워볼래 그렇지 우리 도망간다 우리 도망간다 우리 도망간다 우리 도망간다 탈 줄까? 탔네 탔네 안 탔어 어휴, 야 어휴, 야 이따 봐야 돼 응 아빠가 할게 자, 이게 뭐냐면 애들 가지고 놀던 징고라는 그런 보드게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미노 자동 도미노 세워주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세워주는 그런 장난감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안 하고 있어서 아빠들 모임끼리 서로 안 쓰는 장난감 있으면 서로 나눔하자고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런 것도 또 이제 하나의 자그마한 이벤트로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제일 큰 그런 아이들 축에 속해서 저희가 나눔 받을 건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나눔만 하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아들아 마스크 쓰고 둘 다 따라와 응 오늘 돼지니까 아빠도 돼지니까 야, 왜 아빠가 갑자기 왜 나와 이제 다들 철수를 하고 있어서 저도 철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태산이네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땅이 아직도 젖어있는 데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 말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텐트 철쇄부터 하면서 말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고, 안되다. 아, 다들 준비 빨리 하셔서. 2시까지 나가고, 왜 이렇게 빨리 하시냐고 그러고. 일부러 좀 늦게 일어나야지 그러고 늦장 좀 부렸는데.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할 때 또 나오죠.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진짜 너무... 아이고, 고생했어요. 진짜. 아, 진짜 고생합니다. 애 지금 하던데. 빨리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다음에. 네. 다음에 좀 빈 얘기를. 좋습니다. 2박으로 다 채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삼촌 갈게. 야, 이넛 또 바로 서희연. 다음에 봐. 시크해가지고. 바이바이. 시크해가지고. 가세요. 천수. 네. 네, 천천히 하려면. 네. 필 예約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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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 ah Pe talk bout Full T guitarин 근데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